기준님 기준님 우리 기준님은 내 손에서 일을 놓지를 못하겠어? 네 19살 때부터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일을 놓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아니요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아이 누구든지 다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쳤어요 지금 솔직히 아이 지친 거는 뭐 지금 여럿 살 때부터 30년을 넘게 했는데 지칠 만도 하지 뭘 근데 우리 기준님은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누가 뒤에서 일하라고 채찍질 하듯이 계속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 우리 엄마가 그래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일터에 나가서 일만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하나 내 손에 잡히던 게 없어 내가 그만큼 일을 하고 그만큼 내가 벌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항상 고만큼만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지 채워지질 않아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거든 어? 좀 뭔가를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크게 사고를 치고 들쑥날쑥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절반밖에 못하는데 항상 대주머니는 곶간에 쌀떡에 쌀이 없어 응? 그게 우리 엄마야 어?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 들어가 뭐 하느라고 돈 들어가 이래저래 응? 그렇다고 딴 사람한테 손 벌리고 살지는 않거든 네 맞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뒤돌아보면 뭔가 나는 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정말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려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는데 사고를 한 번 쳐가지고 제가 투자한 게 안 돼서 한 3억 정도가 날아가서 지금 완전히 그냥 밑바닥이 다시 된 거죠 그게 한 4, 5년?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집 하나 해주고 싶어서 투자한 게 좀 안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도 다 날려먹었죠 엄마는 내가 어디다 뭘 쓰는 것도 없어 근데 항상 곶간에 쌀에 쌀떡에 쌀이 없어 항상 빠져나가 근데 그런 분이 투자를 한다 치면 그게 제대로 가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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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온 걸 갖다가 한 번에 갖다가 털어놓았으니 네 맞아요 죽을 지경이겠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걱정이고 그래서 다시 제가 사실은 타 백화점 바로 옆에 10년 다니다가 옆에 옮겼는데 다시 이제 우리를 시작하니 몸이 딸리고 거기서는 그냥 명품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하니깐 까대기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몸적으로 하는데 까대기가 저기지 상품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막 이사만 200씩 나가니까 다 대출받아서 상가라서 아이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이제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회복이 될지 회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회복은 할 수 있는데 생활력은 제가 좀 강하긴 해요 아유 엄청 뭐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생활력 안 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활력은 정말 강하지 정말 주변에서도 복은 있어 네 행복도 있고 복은 있는데 내가 일을 한 것만큼의 어떠한 이득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이번에 사고만 췄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걸 쳐가지고 그 사고를 안 췄으면 엄마는 분명히 그 돈은 딴 쪽으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한 번쯤은? 그래 그 운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네 앞으로 3년만 고생하자 3년만 3년이면 3년 지면 괜찮아요 뭐로 괜찮아질까요? 뭐가 될 게 없는데 될 게 없어도 엄마는 거기에서 내가 3년 정도만 고생하면 내가 그 목어치만큼은 채워진다 하니 3년만 고생하세요 채워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청산만 했으면 좋겠어요 비청산 비청산이 채워지는 거 아니야? 어? 맞잖아 그게 채워지는 게 채워져야 그게 청산이 될 거 아니야 3년이면 55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네 55 그럼 제가 청남 인천 쪽에 사실 오피를 하나 해놨어요 목층 3억 3천짜리 거기서도 이자가 많이 빠지거든요 금리가 지금 너무 올라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뭐든지 안 돼 그 시기 때 좀 팔릴까요? 그래서 저는 비청산은 그거라도 되면 어느 정도 비청산이 반은 되니까 아까는 뭐 들어올 게 없다면 그거 있어요? 아까는 들어올 거 없다면 그거 있는데 그거 뭐 팔아도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그게 오를까요? 네 올라요? 네 지금은 어떤 거든지 다 물가가 안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부은 것만큼은 다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만큼은 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쯤 팔릴까요? 3년 기다리라니까 3년 뒤에 팔리겠지 뭐 제대로 된 가격 아니면 마이너스? 제대로 된 가격 가격? 올라오진 않고? 올라서 팔 거예요 올라서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언니랑 사실 같이 했는데 언니때문에 언니가 분양 사무실을 다녀서 언니때문에 했는데 언니랑 되어주는 사이가 좀 안 짜신거죠 저는 솔직히 앞만 보고 일만 했는데 사고도 크게 안 쳤는데 엄마 있잖아 엄마는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그 돈은 나갈 돈이었고 언니하고 뭐 그전에도 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이는 아니잖아 대면 대면 하잖아 대면 대면 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뭘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 소리를 해 더 안 좋아하셨죠 그래 근데 뭐 그때도 대면 대면하고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뭐가 있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저는 그래도 약간 퍼주는 스타일이 없어도 막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랬죠 제가 그럼 이 매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이 집으로 다시 다른 데 가도 다시 와 이 매장으로요? 다른 데 가도 다시 오고 이런 쪽이 일밖에 못 해 네 맞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한다고? 근데 매출이 지금 워낙 바닥이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 이거를 다른 데 이 집으로 갤러리아로 다시 가봐야 되나 아니면 이 자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나 잡고 계세요 괜찮으니까 아 괜찮아요 다른 데로 이동이 된다 하면 그쪽에 가서 내가 뭔가를 더 크게 키우고 할 수 있다 하면 네 이동을 하시라 하겠는데 그래질 못해 아 그래요 이동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동도 안 되고 거의 간다 한들 다시 이쪽으로 원대복귀 하실 거야 사실 힘들게 잡았어요 이 매장을 제가 작년에 매니저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알바도 다니고 콜도 와서 잠실도 다니고 한 달 넘게 그렇게 다녔거든요 오픈도 해주고 너무 멀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 연결돼서 이 매장을 힘들게 사실 잡았거든요 잘하셨어 잘하셨고 괜찮아지니까 이 고단함이 너무 지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19살 때까지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이걸 또 언제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눈 감을 때까지 진짜요? 네 60, 70이 됐어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그게 이제 몸에 인이 배갖고 인이 배긴 했어요 네 내가 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흔들려서 못 살아 근데 저는 선생님 그거죠 저 솔직히 휴무도 없이 일을 하거든요 알바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알바도 어느 정도 쓰고 이제는 좀 놀러도 좀 다니고 싶고 그렇게 하셔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솔직히 일은 안 놀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성향을 아니까 그게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휴무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좀 쉬면서 일해야지 그게 거의 3년 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발짝씩 꼭 늦네 내가 공수를 내리면 처음에는 그랬다가 뒤에 가서 꼭 한 마디씩 이렇게 들어와서 꼭 그걸 인정을 하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는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집에 가면 생각날 거야 그래요 그리고 뭐 나쁜 게 있어야 뭐가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얘기를 하겠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3년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라 그때 맛있는 거 사갖고 온다고 3년 뒤에 맛있는 거 갖고 온다고? 아니 그전에도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 아들래미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 거 감사합니다 왠지 선생님한테 볼 거 같아가지고 느낌이 제가 추아신 여기 볼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크게 얘기했대요 추아신 거 나가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거는 요즘에 계속 봤어요 제가 연구한 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차분하게 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무섭게 안 하시더라고 뭘 무섭게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거 왔는데 저기 시댁 아버님이 사실 작년에 저의 그런 게 좀 보이죠 보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시댁이 이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막내를 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일증 사별을 했기 때문에 애기가 27살 출산을 했는데 바로 보름 만에 신랑이 교통사고를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자식 일은 슬프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지금까지 애를 보여드렸거든요 명설대도 가고 저도 10년 후 다니고 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장손이다 보니 솔직히 장지 이런 거 다 지켰거든요 신호가 두 명 있는데 진짜 애기한테 대학생인데 용돈 하나 안 주더라고요 전 솔직히 바라고 애기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버지가 뭐 학교 간다고 돈씩만 주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을 잃은 슬픔은 너무 크니까 보냈는데 이번에 사촌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댁 쪽에 청주에 선사함이 있는데 그게 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재민이한테 몫이 좀 갈 것 같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해도 될까요 그게 한 5년 뒤 6년 뒤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그 돈에 크게 관심은 없어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까먹고 이러니까 돈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혼자 키웠지만 그래가지고 받은 아이를한테 주고 싶은 거지 저는 모성애가 좀 강해요 사실은 좀 강해라 엄청 강하지 집착은 안 해요 집착은 안 해요 집착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미안하지만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는 엄마가 좀 우둔하게 생각할 거야 어? 좀 융통성도 없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엄마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아이는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아이는 그걸 받게 되면 엄마가 아이한테 다 준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그 돈을 얼마가 됐든지 그 돈을 좀 불려나갈 거야 받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으로 한 100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욕심이 안 가다가 5천만원만 받아도 너무 좋아 이랬던 사촌이 무슨 5천이냐 몇억은 가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아이는 그렇게 아이한테 집 하나라도 해주면 저는 그게 이제 목표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칭찬이 워낙 가난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 벌어서 엄마 갖다 드리고 아빠 갖다 드리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물림하기 싫은 거지 가난을 대물림? 그 돈 안 받아도 그 아이는 잘 살아 걱정하지마 그 아이는 독일 안복은 지가 곧 태어났고 진짜요? 그 아이는 지가 뭐 어두운 곳에서든지 지가 꺾이게 되면 그거를 꼭 이뤄내고 가야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머리 자체도 되게 좋게 태어났어 되게 아이가 되게 충명해 근데 저한테는 머리는 없어 엄마 나는 노력 많이 해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 충명한 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곳에 가든 이쁨 받고 살 수 있는 아이고 지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돈 없어도 걔는 잘 살아 하지만 그 밑자분이 있다 보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 물질은 그냥 3년 뒤면 고생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갚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월급 사서 200씩 센 돈 나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지 사실은 너무 고생하면서 버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3년만 고생합시다 3년만 고생하면 괜찮아지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하셔 연애운은 없어요? 네 연애운은 없냐고? 네 엄마 연애운은 왜 없어? 어? 사실은 타로 같은 거를 좀 몇 번 봤는데 다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남자복은 진짜 없대요 남자복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네 엄마가 남자를 못 만나고 못 봤을 뿐이야 네 그러고 엄마는 주변에 사람들이 꼬여도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만 꼬이다 보니 내 새로운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내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새로운 사람 사실을 만나봤어요 작년에도 만나보고 하는데 제가 백화장도 다니고 집도 있다 보니까 만나다 보면 네 집 가서 살림을 차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망감? 그렇지 저는 남자한테 많은 걸 받아야 하지 않아요 제가 벌면 되니까 오늘 좀 민성되고 같이 벌면 또 빨리 일어서니까 근데 너네 집 가서 살고 싶어 데이트를 하게 되면 너네 집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오픈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자식 있는 집에서 네 창피하잖아 그래서 만나더라도 밖에서 만나도 되는데 집회를 많이 오려고 해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어렸을 때 목사님이 소개해 준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열 번도 더 넘게 헤어졌는데 요번에 다시 그냥 제가 한 번 연락해 왔어요 그분이 맨날 연락 오다가 잠수를 한 번씩 타면 2년 정도 타요 네 그래서 계속 연락 왔다가 요번에는 제가 힘들어서 연락했더니 다시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올해 만나봤으니까 제일 안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연이 괜찮을까 싶어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 이거 이름도 안 말했는데 이름도 말해볼까요? 아니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연이 안 돼요? 연이 안 됩니다 지금 연자가 안 들어와 근데 지금 만나곤 있어요 4월 달부터 근데 연자는 안 들어와 그럼 저의 진짜 연은 언제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진짜 앞만 보고 사니까 남자도 많이 안 만나봤고 만나도 뭐 한두 달이고 연자가 들어왔다 해봐야 네 내년 후반기 내년 후반기나 돼야 연자 들어올 거예요 소개팅 소개나 이런 걸로? 네 소개가 됐던 우연치 않게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일만 여자들만 보고 일만 해서 만남 같은 게 솔직히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살짝 만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밥만 먹고 막 본능적인 생각밖에 안 하니까 좀 실망감도 많이 들고 저는 좀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그냥 나를 갖고 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못 주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 지금 연자가 된다 해도 내년 후반기나 가야 빨리 들어와야 그때 들어올 테고 죄송하지만 지금 만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착한데 너무 착하고 애정표현도 되게 많이 해주고 정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쓰담쓬람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랍니다 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연이 들어오면은 괴팍하지 않거나 막 좋은 사람? 거의 또래나 우리 엄마보다 한 살 한 살 터울 또래나 한 살 터울 요거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연아는 싫어요 제가 나는 사람? 또래나 한 살 터울 정도 밖에 거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남자도 그러니까 신랑도 일찍 떠나보냈지만 거기 떠나보내면서도 안 좋은 말도 안 들었고 네가 남편 잡아먹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해서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자꾸 저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엄마는 누가 떠밀듯이 등 떠밀듯이 채찍질 듯이 나가서 일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도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이제는 그렇지 여자를 태어나서 남자한테 사랑 못 받는 게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도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살림을 차리든 연애를 하든 하라고 하는데 없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아니 남자들은 많아 남자들은 많은데 엄마가 찾는 남자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이 없는 것 뿐이지 근데 그때까지 해서 내 연자가 그때 들어온다는 거지 나는 남자들이 없다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셔 응? 그래서 내가 살고 혼인신고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온다는 연자는 결혼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야 아 왜냐면 혼인신고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가? 타로에서 응? 타로에서 왜 혼인신고하면 어디 잡혀간대? 아니 아니 혼인신고하면 또 깨진다고 너는 남자 북에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깨지는 스타일이니까 살더라도 그냥 살고 남자가 우리 집에 와더라도 치약 치술 같은 거라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그런 것도 나와? 네 그래서 노후에는 괜찮데 어떻게든지 제가 꾸려는 간대요 근데 남자복 하나만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솔직히 일찍 너무 혼자 됐잖아요 중간중간 솔직히 살짝삭삭 만나봤는데 저도 이제는 조금 그런 안정을 찾고 싶은 거지 평범한 안정 매년에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싸 내년에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인신고해도 상관없으니까 혼인신고 하셔 혼인신고해서 깨지면 나한테 따지러 와 아셨지? 그래서 우울증 이런 게 좀 많아요 공황장애에도 10분 넘게 먹고 엄마는 지금 지금 50도 40대 들어서면서부터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공황장애 아닌 공황장애도 겪어야 되고 그러신 분이 엄마야 잠을 아예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약을 끊으며 날 밤을 새고 있어야 되거든요 참 예민하신 분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예민한데 또 인복은 많아요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이야 저만 사고 안 치면 아이 뭐 치니까 사고 쳐봐야 뭐 얼마나 뒤로 살았어 사고나 뭐 겁이만 하고 사고나 제대로 쳐 네 이번엔 친구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계속 못 자는 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좀 푹 주무셔 괜찮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잘 마무리되고 잘 청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본인 안 잔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돈을 벌 거야 뭘 할 거야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할 거야 미련스럽게도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란 얘기야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만 해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연자도 그때 들어오니까 그 연자 잘 잡아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사셔 아셨지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친가 얘기했지만 하나만 팁을 줄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가에 대한 정은 그렇게 없어 없어요 그러니 아이한테 등 떠밀듯이 그렇게 하지는 마 지금은 이제 성인돼서 안 가요 작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명절은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한 번은 드려봐 볼게 엄마 이러고 갔다 왔고 아이 또한 속은 한 번도 안 써겠어요 제가 워낙 음수과물도 안 하고 그냥 집 백화점만 다닌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바르게 컸어요 그거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요 저도 재산을 주고 싶은 거지 그러시면 돼요 아이가 지가 낙 막혀서 네 한 번씩 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등때미러도 하지는 마 아셨지? 전혀 안 하죠 그렇게 하지 마 아이는 그쪽하고는 그냥 별개라고 생각하는 아이라 친구 같은 아이예요 아이는 그래가지고 결혼도 자기가 30대 초반이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야 아이는 자기가 가정을 차리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아이거든 정말 책임감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자가 들어오면 빨리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아 6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빨리 시켰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내 가정이 있어야 더 빨리 클 수 있는 아이고 욕심이 있는 아이라 좀 빨리 시켰으면 좋겠어 생활력 강해요 저 닮아서 어떤 집 가면 결혼 빨리하면 이혼수 들어 그러잖아 네 아이는 그런 거겠죠 결혼 빨리하면 이혼수 드는 거는 그만큼 확률은 높아 저처럼 이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진 않아 평범하게 안정되게 갔으면 좋겠어 이건 저 하나로서 이제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고민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야 돼 엄마나 걱정하고 살아 저는 3년만 그럼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선생님이 잘 된다고 하니까 노후 문제도 그렇고 아이가 걱정하는 것만큼 엄마도 엄마가 아이를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엄마 걱정하고 사니까 아이도 제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아셨지 별로는 좋다 응 좋아 괜찮아요 뭐 나쁜 게 없어 뭐가 탁 뭐가 나서 그걸 깎아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나 지금 다 해먹었으니까 없겠죠 뭐 없어야죠 지금 다 해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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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